안녕하세요. 오늘도 근거있는 분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초대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7월 3일 오전 10시에 킥오프하는 멕시코와 카타르의 북중미 골드컵 3차전인데요. 이 경기 역시 미국에서 열리지만 멕시코를 홈팀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멕시코는 예상했던 것처럼 비조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앞서 치른 두 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했죠. 온드라스를 상대로 4대0 완승을 거뒀고 2차전에서는 아이티를 만나 3대1 승리를 챙겼습니다. 두 경기에서 7득점, 1실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는데요. 멕시코는 일찌감치 8강행을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순위에 따라 8강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힘을 완전히 빼고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포지션에만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3-3 포메이션을 기본 틀로 빠른 공격을 시도하는 멕시코는 안투나와 마르틴, 피네다가 최전방에서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라인업입니다. 원정팀 카타르는 비조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치른 두 경기에서 1무 1패로 무승을 기록했는데요. 자국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초청받은 골드컵에서도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1차전에서 아이티의 1대1 패배를 당했고, 2차전에서는 온드라스와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특히 온드라스전에서 먼저 득점에 리드를 잡았지만, 경기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패배와 다름없는 경기를 치렀습니다. 팀 분위기도 가라앉아 있는데요. 카타르는 앞선 두 경기에서 답답한 공격도 공격이지만, 특히 수비적으로 문제점을 자주 드러냈습니다. 포백이 순간 집중력을 잃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멕시코를 상대로 수비에 좀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지만, 수비가 워낙 불안정해서 실점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번 경기는 멕시코의 승리가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주에서 가장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고 있는 멕시코와 수비 불안이 심각했던 카타르의 맞대결이기 때문인데요. 멕시코가 8강행을 확정 지은 상태라는 게 변수이긴 해도 전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멕시코가 카타르를 상대로 무난하게 승리를 챙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분석을 참고 후에 모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국내 초대 정보 공유방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